여러분 혹시 아세요? 2020년 7월 2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무려 1년간에 걸쳐서 싸이월드 백업기념 1화부터 5화까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블로그를 털어보겠습니다. 자, 비공개 블로그 털어보기! 이번 주제에 무선여행 떠나보기! 이 이야기로 지금부터 한번 만나봅시다. 이게 제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 대웅전할 때도 그랬고, 수업 중간에 아 이거 무선여행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선여행에서 언제 풀어줘요? 언제 풀어줘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선여행 이야기를 지금부터 봅시다. 자, 일단 이 무선여행이라고 써놨으니까 블로그를 털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비공개입니다. 이미 비공개고요. 지금 바로 비공개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비공개였어.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마. 그럼 폐쇄해버릴 거야. 폭파시킬 거야.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마. 그래서 비공개 블로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휴, 어휴, 깜짝이야. 저예요. 깜짝이야.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 보시면 2008년 8월 20일부터. 저기 8월 20일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전거 무선여행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이렇게 3개로 올려는 해. 2011년에도 있고요. 보세요. 페이지가 15개인데 저기 앞에 또 있겠죠? 뭔가 있어. 다 비공개야, 얘들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 다 비공개야. 근데 그중에서 무선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2박 3일이었어요. 근데 왜 1박 2일짜리로 줄어들었는지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선여행 1박 2일. 이게 다 비공개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주소 다 가려놨어. 그래서 8월 21일 8시 18분에 올린 글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주의가 있어요.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 이거 편집하시는 분들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사진은 보지 마세요. 왜냐고요? 제게 안 해주시더라. 자, 그래서.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됩니다. 자, 무선여행이 뭐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여행에 드는 비용을 가지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서 충격을 이거야.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여행. 아, 사전적 의미가 얘들아. 업수를 묻혀잖아. 돈이 없이 가는 여행이에요. 돈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뭐 땡푼 하나 안 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서. 긴 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얻어먹으면 되죠. 근데 이걸 제가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중에 또 이어질 건데 2008년도에 제가 무선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무선여행 이야기인데 제가 사전 준비를 1도 안 했어요. 이 사전 준비를 1도 안 했다는 내용은 2008년에 썼던 글에도 나와. 그냥 제가 약간 좀 ENFP. 뭐가 즉흥인가요? P가 즉흥인가요? 그렇대요. 잘 몰라요. 그 ENFP. 아, 뭐야. MBTI 잘 모릅니다. 암튼. 즉흥적이야. 뭔가. 계획서에서 딱딱딱딱딱.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야. 지금 제가 대학생 때인데 이때 뭔가 이제 좀 심적인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혼자 어디 다니는 거 좋아했으니 산 다니는 거 좋아했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좋아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무작정 가야겠다. 그래서 계획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갔습니다. 뭐 지도도 없어요. 그때 무슨 스마트폰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떠난 무전여행. 때는 2008년. 대학교 3학년. 김중욱의 모습을 보러 갑시다. 자, 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위에 있는 이런 글씨처럼 이렇게 가공을 해서 갖고 오면은 에이, 선생님 또 뭔가 첨가해가지고 다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2008년 나 이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글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고대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든 뭐를 하든 경험한 것만 얘기해. 과장이 1도 없어. 진심으로. 제 첫사랑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사랑설은 과장이 1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 8월 18일 새벽 4시 반부터 부산하게 준비 출발하기 직전. 이게 블로그에 썼다는 글, 블로그에 쓴 글이야. 그 느낌을 한번 살려서 봐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2008년도 대학교 3학년 때 김중욱입니다. 우리 축구팀 유니폼이었고 제가 축구팀 좋아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 이건 지금도 부모님 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라식하기 전이죠. 제가 2011년도에 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썼는데 임고 준비할 때는 검정색 뿔테 안경에 얼굴은 새카맛지, 수염잔 안깍지, 검정티에, 검정 반바지에, 검정색 슬리퍼. 그래서 임고실에 독립군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옛날 제가 살던 집이죠. 청소기도 보이고요. 되게 옛스럽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사진 테두리가 왜 그럽니까? 블로그 꾸밈 효과예요. 그 옛날 블로그 감성을 좀 느껴보라고. 어? 나는 그런 세대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발이 되어줄 자전거. 제가 자전거 살 돈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저 대학생 때, 20대 때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얘들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에이, 또 선생님 오버하시네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비록 재활용 창고에서 데려온 놈이지 마실 만한 녀석. 웃음, 웃음. 이렇게 생겼어요, 자전거.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 창고가 있어요. 얘들아.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동네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저는 아파트 안 사봤지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이렇게, 그, 예전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천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이제 철거 예정, 그 뭐 수거 예정, 폐기 예정 되어있는 그 자전거 몰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만져보고, 어? 쓸만한데? 만져보고, 쓸만한데 해서, 새벽 4시 반에. 봐봐, 이제 출발은 5시 20분이야. 왜 화질이 있냐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 요 시계가 또, 이것도 썰이 있어요. 제 친구가 군대 갔다가, 여행을 영국에 갔거든,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제 생각이 나서 사왔대. 스위스에 갔다가.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 남자예요. 아무튼, 그래서 5시 20분, 요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이렇게 있죠? 해가 떴어요. 자전거를 잘 봐, 상태를 잘 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에 타는 좋은 자전거가 아니라고, 분리수거상에 있는 거 갖고 온 건데, 이게 지금, 막 뭐, 뭐, 너저분하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얘들아, 집에 그 랜턴, 딱딱한 랜턴 있죠? 그거를, 그, 책 묶어서 하는 노끈이라고 하죠? 그걸로 지금 묶어놓은 거야. 거치대도 없어서, 랜턴 거치대 없죠? 묶어놓습니다. 뭐, 그냥 하는 거지, 뭘. 이거 왜 할게. 미안해요. 밥 먹는 친구들 미안해. 똥꼬가 너무 아팠어요. 아니, 출발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이 자전거를 내가 뭐, 맨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생각나서 가다가, 어,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원래 걸어갈 생각이었거든. 자전거 가져가야지. 근데 안장이, 좋은 안장이 아니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 많아요. 이게 되게 아프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땀 닦으려고 갖고 왔던 수건과, 가방과, 이제 음료수랑 이런 거 다 챙겨왔죠? 혹시나 모를 옷 갈아입을 거, 등등 해서, 혹시 모르는 예비금, 현금 5만원. 혹시 모르잖아.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현금 5만원. 안 써야지, 돌아올 때 5만원 그대로 갖고 와야지, 그렇게 하고 출발한 거야. 그래서, 대전에서 출발해서, 그, 코스를 제가 좀 짰어요. 근데 그 짠 것도, 즉흥이라고. 그냥, 제가 지도를 보고 간 게 아니라고요. 봅시다.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좀 캡처해 봤어요. 제가 대전 사람이죠. 저 대전 사람이에요. 아, 잘 안 보인다고요? 반전시켜 드릴게요. 대전이거든. 잘 봐. 대전에서 출발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지금 여름방학 때란 말이야. 지금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어딜 가지? 어딜 가지? 어딘가 가고 싶은데, 갈 만한 데를 딱히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지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냥 출발한 겁니다. 이 지도는, 제가 지금에 와서, 그 코스를 다시 봤는데, 제가 미쳤어요. 왜냐?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문경이었습니다. 잘 봐. 이게 왜 미쳤는지 잘 봐. 문경을 1일차에 가려고 했어. 아, 진짜로. 내 계획이야. 그리고 나서, 하루 자고, 구미해갖고, 이틀 자고, 3일차에 무주를 거쳐서, 대전까지 온다. 요게 2박 3일 동안의 코스였습니다. 가능하겠니? 근데 이게 왜, 이게 힘든 거였냐면, 얘들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한국 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미쳤네, 미쳤네, 이럴 거야. 왜? 지도 보여줄까? 다산이야. 나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이리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갔겠지. 다산이야. 보니? 송리산, 월악산 끝자라, 배둔산, 그리고 뭐, 팔공산. 아니, 산이야, 산. 경보고속도로가 이렇게 갈 때도, 여기 막, 고개 넘어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코스를 잘못 짰어. 그래서 원래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갔으면, 평야지대가 나오잖아요. 논산, 뭐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상하게 동쪽으로 가고 싶더라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아, 무주래. 문경을 향해서 가야 되니, 대전 출발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디 나오니? 보온 나오죠? 자, 이정표 볼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 첫 번째 예정지는 문경. 그래서 문경으로 갑니다. 이거 가공이 아니라고. 나 이거 그대로야. 문경을 가기 위해서, 옥천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보이죠? 옥천, 파남. 용운동 나오고요. 금산 나오고, 가오동 나오고. 대전 사는 친구들은 알 거야. 이 파남. 그래서, 어서오세요. 충북으로. 아름다운 충북으로. 어서오세요.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 뭐라고 써있겠지? 뭐라고 써있어요? 아무튼, 여길 넘어가는데,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을 가르는 곳이 고개인지는 몰랐었다. 언덕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제가 무슨 차가 있기랍니까? 뭐가 있기랍니까? 진짜로. 내가 그 차를 운전해서 대전을 넘어서 옥천까지 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우리 아버지 차를 운전한다고 한들. 몰랐다고요. 사전 준비가 1도 없었다고요. 사전 정보 없이 무턱대고 출발한 내 잘못이거늘. 쩜쩜. 엄청난 언덕을 한참을 오른 후에 만날 수 있었던 충북. 진짜 언덕이 얘들아. 대전 동부 그 파남동에서부터 올라가잖아? 언덕이 되게 깁니다. 차로 가면 금방이거든요. 자전거 상태 봤지. 분리소거장에서 갖고 왔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출발하자마자부터 엉덩이 나프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경제특별도 충북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옥천군 보이죠? 이제 옥천으로 넘어옵니다. 포도의 고장 옥천이에요. 자 영동과 옥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보온과 춥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또 이런 길을 썼어요. 뭐라고? 오르막이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막이랑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한 컷 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하하하하하 진짜 이거 정말 창피해서 얘들아. 제가 얼굴을 가리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야. 제가 얼굴을 가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데가 있었겠지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그대로. 그래서 자전거 그대로 가져가고 너무 힘듭니다. 한여름이라고 얘들아. 8월 달에. 그래서 너무 덥고 습하고 비도 좀 이따 올 거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 번 찍고 지금처럼 무슨 고프로 갖다 브이로그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한 거야. 혼자. 비공개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전여행의 꽃은 역시 밥 얻어먹기. 아까 봤잖아. 무전여행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여행. 그래서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가면 현리라는 리가 있습니다. 그 리. 거기 안내총학교가 있어요. 그 근처에 나래식당이라고 있어.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요거를 이제 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있을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봐봐.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나래식당. 이렇게 있는 거야. 조금 더 확대해봤거든. 보입니까? 안내총학교 건너편. 여기. 안내총학교 옆에. 여기 나래식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로드뷰를 통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근데 제가 기억했던 그 식당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뭔가 이전을 했든 뭘 했든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 나래식당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나래식당의 이름 간판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걸 보니 이 이모님께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식당의 그 당시의 모습은 다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찍은 거예요. 제가 자전거 보이죠? 그래서 나래식당 요 식당이었는데 지금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죠? 모습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요 나래식당이 찾아갑니다. 실제 근데 얘들아 제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갔을 때 이 나래식당만 간 건 아니었어요. 주변에 식당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백반집이거든요. 그냥 딱 봐도 기사식당 같은 백반집 있잖아요. 제가 좀 넉살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어디 가도 굶어죽지 않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럴 거잖아. 그러면 다른 식당에 가서 어머니 제가 지금 무전여행 중인데 꼬라지를 보면 딱 보이죠? 무전여행 중인데 어머니 혹시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설거지도 하고 좀 할게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희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몇 번 거절당하고 한 세 번인가 거절당하고 찾아간 곳이 여긴데 여기는 이분님께서 반겨줍니다. 자 볼까요? 볼까요? 어머님 제가 무전여행 중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밥 한 고기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얻어먹게 된 밥 요겁니다. 나는 진짜 밥 한 고기 줄 줄 알았거든요. 김치랑 근데 국밥을 하나 이렇게 주신 거예요. 봐봐. 아니 이렇게 주셨어. 그냥 공짜로 와 이렇게 뭐 이거 진짜 꿀맛입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새벽 4시 반인가 일어나서 5시에 출발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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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지고 점심을 처음으로 먹는 건데 아점을 먹는 건데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먹었죠. 당연하지. 이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설거지 나도 할게요. 아이고 됐어. 아이고 저 할머니가 아주 그냥 고생이 많구만. 아이고 됐어. 이러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할머니는 아니에요.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 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하더니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할게. 아마 주인 어머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이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거든. 이거는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나서 커피까지 주셨어요. 요 요 요 커피. 그 믹스커피 있죠? 요거 주셨어요. 여행 잘 하라면서.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아까 여기 사진에 봐봐. 이거 보여요? 컵? 커피 먹던 컵입니다. 커피 먹던 컵 놓고 이제 가기 전에 산식인 거예요. 해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습니다. 중요한 건 얻어먹고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충격적인 사진이 나와. 메가스터드 관계자분들 보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어머니 산식어요. 사진 찍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 가리면은 뭔가 좀 약간 범죄사 느낌이고 그래서 가리진 않았지만 너무 조심 가요. 비를 완전히 맞고 들어가서 먹은 밥맛이라서 제가 비가 엄청 왔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비가 쫄딱 젖었어. 그만 봐. 그만 봐. 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주세요. 거기 계신 할머님한테.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얘들아.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다시 출발했는데 나 어디까지 가야 돼. 문경까지 가야 돼. 이제 보은에 온 거야. 보은이죠. 이제 충북 보은에 온 겁니다. 이제 송리산 끝자락이 왔어요. 송리산 차락 넘어서 이제 문경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하필 또 다 산이야.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밥 먹고 출발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언덕길. 언덕길이 쫙 또 언덕이야. 아니 진짜 언덕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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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문티제라는 고기였대요. 몰랐죠.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 문티제라는 고기를 내가 넘어간 거야. 자전거를 타고.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몸이 추웠대요. 제가 추울 정도였고 정상이 휴게소가 있거든. 원래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라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국도로 많이 다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랑 여행을 가고 나면 국도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국도를 가면 중간에 항상 큰 고개 같은 거 있지. 고개 정상이 항상 휴게소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뭐 깔딱깔딱 고개. 무슨 고개. 어쨌든 고개를 넘어간 그 위에 항상 휴게소가 있어서 보통 거기서 한참 쉬고 가거든. 휴게소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셀카라는 걸 찍을 줄 알아요. 그때 좀 말랐을 때죠. 그래서 요게 아마 저걸 겁니다. 그 햅티군이라고 하는 삼성 핸드폰 애니콜이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처럼 생긴 그 제가 그 핸드폰 되게 오래 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비 엄청 왔습니다. 진짜 비가 아유 이거는 나 군대 간 줄 알았어. 나 군대 갔다 온 나중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자전거도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잘 봐. 좀 귀여운 게 있어. 우리 어르신들 귀여운 모습. 지하수 부족으로 부득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게. 잘 안 보이죠? 열쇠는 휴게실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열쇠가 아니고 열 새 어르신들 좀 귀여우시죠. 열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사진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열쇠는 휴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항이 없으니까 닫혀 있었거든. 그래서 사항이 금지한다. 화장실도 못 가요. 거기서 뭐 팔지도 않아요. 비는 쫄딱 맞았어요. 비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보은으로 넘어가는 문티제의 정상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뭐라고? 보은에서 짐을 풀 것이냐. 문경까지 갈 것이냐. 하면서 이 보은군 넘어가는 이 곡의 사진을 끝으로 1부가 끝납니다. 하고 끝날 줄 알았죠? 이렇게 끝나 원래. 그래서 제가 이게 3개 썼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이해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잖아. 아! 아!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이럴 거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합시다. 두 번째 얘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문티제를 넘어갔어요. 결국 보은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문경까지 못 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일단 몸이 너무 추웠고요. 진짜 진짜 이거는 뭐 우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비 챙기지도 않았어. 속옷은 달랑 하나만 더 챙겨갔는데 이미 다 젖었고요. 가방도 다 젖었어, 얘들아. 가방도 이미 다 젖었어. 그 안에 있는 속옷이고 뭐고 다 젖었다고. 비가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으나 보은 어떻게 찜질방도 없냐. 제가 이제 무전여행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려고 했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찜질방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응? 아니 찜질방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래도 한 만원 정도 내면 잘 수 있잖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교회에 갑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되게 힘들었어. 아무튼 해가 지기 시작했어. 해가 지기 시작해서 춥잖아요. 또. 비가 오니까 어두워진다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무전여행 중인데 근데 꼬라지를 봐봐. 아까 쫄딱 젖어있잖아. 가방 메고. 뚝뚝뚝. 안녕하세요. 저 무전여행 중인데요. 저 하나도 하나도 안 지내지만 이랬다고. 아니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도 이제 사람이 있으시거든요. 뭐라고 해. 지키시는 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세요. 뚝뚝뚝 문 열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아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어줄 수 없습니다. 해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안 된대. 그리고 이 좀 큰 교회 말고 좀 작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 그 상가 같은데 이렇게 왜 그 층 하나 쓰는 교회 같은 거 있잖아. 개척 교회? 뭐 이런 거? 그런데도 갔어요. 뚝뚝뚝. 그래서 그 뭐라 그래. 그 철창에 끼는 그 문 뚱뚱뚱한 다음에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어디 갈게. 학교에 갑니다. 아까 봤죠. 안내초등학교. 여러분 혹시 소사라고 하니? 소사 선생님들. 예전에는 숙직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그 초등학교를 밤새도록 이렇게 숙직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 지금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계실 수도 있죠. 어쨌든 소사 선생님들이 계셨거든. 학교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근데 거기 계셨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원래 그 안내초등학교에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에 그 당시에 빗물받이에서 비 막아주는 그게 없는 스탠드야. 거기서 스탠드에서 자고 싶은데 비가 계속 오잖아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무슨 여행 중인데 저 여기 안에서 숙직실에서 하루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빈 교실에서라도 하루만 잘게요. 이러면서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야야야야 안돼. 나가래. 근데 조금 매몰쳤어. 여기 학교는 조금 매몰쳤어요. 교회는 그래도 친절하게 말씀해주셨는데 학교는 조금 매몰쳤습니다. 조금 아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는 안 갔죠. 그리고 가서 어디 갈게. 경찰서에 갑니다. 경찰은 도와주겠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아니 젊은 대학생이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잘 데가 없다는데 설마 경찰이 외면할까? 어 외면하더라고요. 외면하더라고요. 아 이런 데서 재워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가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무전여행을 준비할 때 잠은 어디서 잘 것인지 그럼 잠잘 수 있는 도구나 침량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아무 준비 없이 진짜 옷 하나 가방 하나 자전거 하나 끝!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서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 여인숙을 알아봤습니다. 여인숙 여인숙이 뭐냐면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 여인숙이 뭔지 아니? 그래서 귀신 나오겠더라 라고 하면서 비만 나왔으면 찍어오는 건데라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이 이런 핸드폰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리고 핸드폰이 되게 옛날 거라서 좀 안 좋아요. 비 오고 이러면 비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 암튼 여인숙이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생 때 기차역 주변에 여인숙들이 많았고요. 항상 터미널 주변에 여인숙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숙은 제가 대학생 때 듣기로는 진짜인지는 아닌지 몰라 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듣기로는 여인숙에 가면서 하루 자고 나면 장기가 꺼내져 있거나 난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 여인숙에서 하루 자면 지갑이 털려 있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반신 돼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인숙이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시골이니까 여인숙이 있더라고 근데 여인숙이랑 간판 이렇게 세로로 여인숙 써있거든 보통 이제 빨간색에 흰색 글씨로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괜히 그냥 아 나 군대 갔다 왔지만 괜히 그래도 나 자는 동안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여긴 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고 찾다가 이건 도저히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미안합니다. 돈 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텔에 갑니다. 사정사정에서 깎고 깎고 또 깎아서 2만원의 하루를 지내기도 했어요. 2만원 하루 지내기도 했고 모텔에 가서 2만원을 드립니다. 제가 현금 5만원 챙겨갔죠? 2만원 썼어요. 무전여행 아니고 이제 유전여행이 됐습니다. 아 뻥쳤다구요? 여기까지 합시다. 아차 그래서 5만원 챙겨가서 2만원을 썼어. 쓴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텔에 갔거든. 근데 모텔에 갔는데 내가 쫄딱 젖었잖아. 어머니 저 무전여행 중인데 돈이 2만원밖에 없어서요. 5만원 있었어요. 2만원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2만원에 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잤어. 근데 중요한 건 배가 고프잖아. 근데 배가 고픈데 밥을 얻어먹었는데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게. 이모님 그 모텔에 가면 그 모텔에 가면 이렇게 우리 미성년자잖아. 잠깐만. 그런 거 아니야. 모텔 같은 데 가면 키 나눠주고 하시는 부스? 안내하시는 카운터에 계신 분들 그 방이 있잖아요. 보통 할머님들이나 어머님들 이렇게 누워서 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서 밥솥이 있거든. 근데 내가 2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는데 밥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밥을 주셨어요. 반찬은 없고 밥을 주셨어. 밥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먹냐. 밥만 먹었습니다. 진짜로. 약간 이런 느낌이야. 햇반 조사에 햇밥만 먹는 느낌?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밥을 여러분 배고플 때 오래 씹어 먹어봐.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그거 먹고 이제 이러고 있다. 근데 옷이 다 젖었잖아요. 우리 이모님께서 내가 밥도 얻어먹고 돈도 없다고 이러고 왔으니 주임 어머니께서 내가 홀딱 젖은 걸 보시더니 가방 안에 있는 모든 옷가지들을 모두 빨래해 주셨습니다. 대박이지. 얘들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아니 이런 나라였어. 진짜로 내가 밥까지 얻어먹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진짜 돈이 없는 애구나. 무턱대고 와서 진짜 대책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샤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텔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샤워하고 나서 샤워하면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20대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저는 세탁기 빨래해본 적 없다고 그랬죠. 29살 때 처음으로 세탁기에 빨래를 다 손빨래합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손빨래해서 아직도 여기는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잘 안 돼. 근데 손빨래는 막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머리 말리고 있는데 똑똑똑해. 네. 그랬더니 학생 그래서 얘 어머니 문 잠깐 열었다. 그랬더니 그거 빨래하고 있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려. 옛날 모텔은 다 들려. 그래서 갖고 와봐. 그랬더니 가져가서 빨래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탈수기를 돌려주셨어. 왜냐면 이렇게 손으로 짜면 이게 잘 안 마르잖아. 비가 오는 날이라고. 꾸덕꾸덕 할 거 아닙니까? 그 모텔방 해봤자 옛날 그 여관 같은 데잖아. 이름은 모텔이지만 옛날 여관 같은 데거든. 그래서 빨래까지 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근데 이 이모님이랑은 사진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래까지 하고 탈탈 털어서 탈수까지 해주신 거를 저한테 넣어주셨거든. 해서 이거를 이제 탈탈 털고 방에 넣었는데 꿉꿉해. 안 말라. 습하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나옵니다. 내가 뭐 거기서 늦게까지 있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로를 수정했죠. 이거 문교까지 못 갑니다. 이거 하루 해보니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게 문교까지 못 가는 거야.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똥꼬가 너무 아파요. 엉덩이가 너무 아팠고 준비 없이 갔고 영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좀 꺾어서 영동으로 내려오는 거야. 영동으로. 충북 영동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머리 봐봐. 보이니? 보이니? 제가 머리 수습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 젖은 상태로 씻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뻗쳤을 거 아니야. 모자는 챙겨갔지만 어쨌든 자전거 탈 때 모자 쓰면 날아가잖아요. 누가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라고. 그냥 내 길원경이라고. 좀 창피하지만 아무튼 머리가 저렇게 됐고. 그래서 출발합니다. 저 멀리 돈이 틀려고 조금씩 밝아지는 그 무렵 다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 이 사진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차이칵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싸이월드 갬성 느낌 나죠. 그죠? 저 대학생 때 2000대 초반 이때입니다. 너무 초반 아니고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 영동으로 갑니다. 영동으로 갔는데 보이니? 또 오르막이야. 아니 이거 진짜 오르막길 진짜 어떡하지? 결국 또 비를 왕창 맞고 위를 보니 또 오르막길 저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옷이 다 말랐어요. 옷이 다 말랐다는 얘기는 땀이 났다는 소리야. 땀이 났는데 식으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계획 없이 가니까 진짜 체온제도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젊어도. 그래서 영동까지 15km 남았습니다. 영동 IC까지 얼른 가야지.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청산에 살리라 라고 해서 청산예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나는 원래 청산에 살리라 하면 이게 문학작품에 청산별고 뭐 이런 거 그만합시다. 해서 옥천군 청산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옥천이 나와요. 인삼의 고장 옥천군 청산면 아니 근데 인삼하면 금산 아닙니까? 해서 써놨어요. 인삼의 고장은 금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인삼이 많이 재배하더라. 가다 보니까 진짜로 얘들아 인산밭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야.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게 오르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내리막이 있네. 그럴 줄 알았죠? 아니요. 또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인 줄 알았지? 이게 오르막이야. 사진이 그래서 그래요. 오르막 또 오르막이야. 그리고 안 와. 싸이월드 갬성 안 와. 이런 표현도 옛날에 썼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오르막길 어디가? 제 노트북이 지금 굉장히 버벅버벅 하고 있어요.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오르막길 이제 내리막기 찌롱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기도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근데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전속력으로 내려가는 그 느낌 여러분 혹시 아니?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같은 시간이고 올라갔어. 근데 펑 뚫린 도로에 차가 안 다녀. 어떻게 하게? 손 놓고 다니는 거지. 자전거 두 손 놓고 남학 여학생들도 아마 할 수 있을걸? 남학생들 웬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타고 와 이거는 얘들아 이건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잘 닦여진 자전거 도로에서 이렇게 타는 거 말고 야생 그 날 것 그대로 진짜 이거는 해봐야 돼. 라고 했는데 또 누군가는 이걸 보고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도로에서 감히 자전거를 타고 신고하기 아니 그러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땐 그래도 됐다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시원하게 달립니다. 내리막이니까 내려갑니다. 영동군 용삼 이제 영동이 보여요. 영동에 들어옵니다. 충북 영동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야 포도밭이네. 이제 그 산길을 넘어서 이제 평지로 내려온 거야. 평지에 우리가 농사 짓는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과수원이라든가 논이나 밭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 요거 가다 보니까 옆에 포도밭이 있더라. 다우시가 네.